빌리는 뭐 쳐다보고 그래 야 이게 세트네 아 이게 세트네 볼트를 바꿔서 놔두면 여기에 나사같은게 딱 붙으라고 하면 맞는 자석이네 뭐더라 이게 벤더라고 해서 이게 뭐 이건 피... 피관 피관 검은 피관 휠때 검은 피관이 딱딱하니까 안 휘어지니까 이거를 관외단들 피서 아 그거구나 나도 봤어 이거 좋으네 적당히 마음에 드는 거 많이 배워가지고 말만 하면 안 된다 아 이게 자석 또 이거 뭐라고 자 50cm 이게 50cm 자 같은데 50cm야 아 이게 딱 맞네 이것도 5cm면 최고야 아 5cm네 1cm 2cm 3cm 4cm 5cm 이건 뭐야 아 이건 또 와이어 니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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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았어 아 이거는 조이테이프 이건 벨테스트 벨테스트 테스트기 이렇게 전선 같은데 양쪽 단자에 대고선 단자가 연결되면 이렇게 되면 여기서 삐이이이이이이 하고 소리나는 건데 나중에 해보자 아 이것도 롱 로즈 이거 필요해가지고 어 그라이버 그라이버 응 오오 분필 꼭 필요하지 내가 아 기다리고 기다리던 분필이네 분필이 제일 좋은거네 오오 분필 꼭 필요하지 내가 그 아 기다리고 기다리던 분필이네 진짜 이쁘고 음 자영독으로 이건 이건 아까 뺀 건가? 몰라 이거 뺀 건가? 뭐 들어있어? 뭐 들어있는 거 같은데? 어? 아 저거잖아 자석 이게 뭐 쓴 거야? 자석에 두 개 들어있네 이게 아 풀어질까봐 음 음 음 으 으 으 으 으